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배전 쪽에 대한 계산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가 뭐죠? 몇 킬로와트를 수전할 수 있는가? 수전 전력을 구하는 건데, 그죠? 부하절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문제가 전압강화의 10%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전압강화의 10%라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전압강화의 이유를 이용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전압강화는 우리가 전압강화, 지금 문제가 3상 3성식이니까 전압강화는 어떻게 돼요? 시기. 전압강화는 누트 3, I의 R, 코어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의 해설에는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교재 해설에 있는 그 공식을 내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건 참고삼아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우리가 P는 수전 전력 P는 3상 2의 누트 3, V, R의 I의 코어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 I는 거꾸로 루트 3, V, R, 코어사인 세타 분의 PR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찾아낸 이 전류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루트 3에 I 대신에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거 루트 3, V, R, 코어사인 세타 분의 P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에 나머지 R, 코어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 분자 있는 누트 3과 분모 있는 누트 3 약분 되고 그쵸? 그러면 분모는 뭐 남아요? VR. 이 코어사인 세타는 가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위에가 PR 되는 거고 자, 코어사인 세타로 가면 첫 번째 항은 R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은 X의 코어사인물의 사인이니까 바로 탄젠트. 탄젠트라고 써도 되고 그냥 코어사인물의 사인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전학 강화 구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전학 강화가 아니고 전학 강화율이야. 전학 강화율은 입실로는 기본 정의가 뭐죠? 전학 강화율은 얘는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우회에서 구한 전학 강화의 비율, 100% 비율. 그죠? 그러면 우회 구한 전학 강화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전단 전학 강화의 전학 강화의 위가 VR, PR 그 다음에 가로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테고 곱하기 100%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VR, VR. 얘가 분모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V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위에가 PR 되는 거고요. 가로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전학 강화를 갖다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 수전 전력,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맞는 최종적인 필요한 공식은 뭐겠어요? 수전 전력 PR이 되는 거죠. PR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PR 구하는 거니까 여기 식에서 분자는 반대편 분모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분모는 반대편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쓰면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곱하기 100%까지 100까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VR 제곱이 올라가니까 전학 강화율에다가 VR의 제곱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프리에 보면 이 공식 갖고 이용했을 거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 참고삼아 이 내용 듣고 필기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전학 강화율이 문제에서 10%로 그랬고 수련단 전압은요. 수련단 전압이 지금 문제와 수전단의 선간 전압 60kV 단위가 60kV니까 아, 6만, 6만 볼트. 그죠? 기준 단위는 볼트로 환산해 줘야 돼요. 제곱, 그 다음에 밑에 분모, R R 값이 문제에서 15이고 그 다음에 X, X가 문제에서 25이야. 탄젠트, 탄젠트는 코어사인물의 사인이니까 문제준 영률이 0.8 코어사인 0.8에서 사인은 몇이죠? 0.6이죠. 곱하기 100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1, 4, 4, 0, 0, 0, 0, 0 와트예요, 이 와트.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와트를 물어본 게 아니고 킬로와트를 물어봤잖아요. 킬로와트니까 여기서 공색에 빼버려야죠. 그럼 14,400 킬로와트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최종적인 정답은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자체는 조금은 아주 간단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학 강화 전학 강화율 그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 정도면 자, 문제 5번은요. 문제 5번은 배전순의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야.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예요. 주상, 주, 전봇대, 상, 위에 있는 변압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주상 변압기 볼 수가 있어요. 전봇대 지나가면서 전봇대 위에 보세요. 이 주상 변압기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1차측 즉 고압측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상 변압기 고압측은 몇 볼트냐면 얘가 22,900 볼트예요. 22.9 킬로 볼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제 2차측 얘가 저압측이 되는 거죠. 저압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죠. 상전압으로 220 볼트 선관전압으로 380 볼트예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주상 변압기 하는 역할이에요. 22,900 볼트를 380 볼트 내지 220 볼트로 변환시켜주는 변압기야. 주상 변압기 자. 근데 이 주상 변압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변압기를 그래서 1차측에 설치하는 퓨즈 이 보호 퓨즈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캐치홀다. 아. 컷아웃 스위치 컷아웃 스위치 일명 우리가 COS라고 부르죠. COS 그 다음에 2차측에 설치하는 퓨즈 자. 2차측에 설치하는 퓨즈 조합측에 설치하는 퓨즈 조합측에 설치하는 퓨즈 얘가 바로 캐치홀다. 캐치홀다라는 퓨즈죠. 따라서 주상 변압기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측에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퓨즈를 2차측에는 캐치홀다라는 퓨즈를 설치해서 바로 변압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조합은 뭐예요? 고압측 컷아웃 스위치 조합측 캐치홀다 주상 변압기의 보호장치 두 가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